거의 김범수 수준에 탈거였는데? 여기 무슨 호텔 같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형 집 구조가 특이한 게 여기 뚫려 있는 거야? 이태리 한 거니 이거? 살짝 했죠. 그치. 특이하다. 네? 아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인 줄 알았는데 개였어요. 어디? 아니 일단 잠시만 잠시만. 이거 받아줘야지. 이거 잠시 뒤에 내가 공개해줄게. 얘는 기본적으로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깔금뱅을 들으신 거기 때문에 자기 집은 오죽하게 해서 그냥 깨끗할 거야. 자 그러면 오빠 한번 보자 오빠. 오빠 여기요. 현중. 뭔지 또 깔끔할 거야. 깔끔하지? 뭐야 뭐야? 탑 탑. 탑이다 진짜. 아니 영등.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무슨 샵 같아. 이거 내장이잖아. 내장 아니야 내장? 모자. 근데 내장에서 DP 이렇게 하잖아. 바지도. 어떻게. 컬러별로. 포커스까지 점점. 못되겠어요. 옷걸이 방향 걸린 거 봐봐. 옷걸이가 이렇게 걸린 게 없어. 한쪽 방향. 한쪽 방향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찝찝해? 솔직히 얘기해. 지금 왔어. 되게 거질린다 이런. 답답하죠. 답답해 이게 지금 답답해 이게 지금. 지금 올라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 문을 향해 입는다. 옷이 앞. 그렇죠. 옷이 앞쪽에. 내가 먼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방향이 옷이 나를 바라보는 거죠. 퉁수지기도 아니고. 무슨. 얘네가. 엄마야. 엄마야. 이거 봐봐. 형님아. 엄마야 나왔어. 엄마야. 예쁘게 줄을 딱 써가지고. 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야? 네. 어디 공연을 왔어? 작년에 미국에서 뮤지컬 했는데 그 랩 앞에 떴다. 엄마가 왔어요. 엘리에서. 뮤지컬 했을 때. 너 이제 줄을 맞춰. 아니요. 줄을 맞춰. 살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적당히. 반경이 있을지. 아니 근데 왜 이 관객이 손가락 한 마디가 돼야 돼. 이게 나오면 안 좋은 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아. 아. 저 신발은 좀. 물을 돕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에 갈 것 같은데. 근데 얘네 집은. 야 우리. 한 번 더 하죠 그냥. 어우 진짜 좋다. 야. 어. 잘못 왔는데 보니까. 국제 요리 경연대에서 주민규 이름으로 성장을 탔어요. 브라이언. 네. 요리를 해? 네. 요리하죠. 이게 무슨 상의이 그런. 셰프인데 거의. 국제 요리 경영대회 거의. 네. 이게 방송 통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5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동상. 진짜? 실제 방송이 아니고. 실제 상을 받은 거야? 네. 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성을 타고 그랬어? 동상. 팀 대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동상 받아가지고. 무슨 대결인데? 크로스피스라고 체조랑 올림픽 웨이트 역기 드는 거랑. 그다음에 체조. 뭐요? 이 선수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있어요. 아는 거요? 거의 체조 선수더라고. 저게 뭐 있는데요? 이걸 좀 봐보도록 하자 가자. 우와. 이걸 들어? 오. 형. 나 이거 하나도 못 보겠다. 이거 25kg밖에 안 돼요. 에? 저 덤보 보이신데? 이거 달라. 그죠? 저게 큰 봉 있죠? 바. 그걸로 많이 운동해봐. 야 근데 이게. 에이 형 운동하셨잖아요 했는데. 이 티킹을 뜨면 50kg인 거네? 그렇죠. 다 합쳐서 50kg. 유인 부닭 되게 적지. 아. 아니 오빠. 형. 형. totallydad. 너 내가 가격이 왜 나아. Show. 아니 이건 진짜 25량이나 깜짝 100kg. 더대는 것 같애. 형. 좀 올라온 것 같아. 경화 Спасибо . 자 다른 방으로 가자. 야 olds 정Я Tä저 boi celand 가주ора 이제 용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용이가 제일 많이 활용한 공간이라고? 네 거의...